3북식 경기 3북식 경기 위예지 이채현의 3북식 경기 출발합니다 호흡이 잘 맞습니다 일사불란한 움직임 삼성생명 첫 특정 그렇습니다 힘있게 실어봤습니다 삼성생명 위예지의 서비스를 기습적으로 리식을 받아납니다 자 위예지가 시작 알지 3북 강하게 걸립니다 최소의 서비스 백핸드 플릭 자 리시브가 탁월했습니다 아 오핸드에서 이채현 서비스 3구 오핸드 플릭을 이슈업에 대한 적응이 지금 아직은 안되고 있는데 두 곳을 좀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맞고 빠른 자 아쉬웠어요 지금 다양한 곳에서 같은 팀은 아니지만 복식이 호흡을 맞춰왔기 때문에 아 네 아 아 아 아 아 여기서 서비스 또 한 번 가져갑니다 세븐옷 오른손끼리의 조합이었잖아요 지금 오른손끼리의 어떤 복식 선수들과의 할 때 코스를 왼손 오른손 할 때는 뭐 이렇게 갈라놓는다면 지금 오른손끼리는 한쪽으로 계속 집중력을 잡아 봅니다 자 그 모습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 게임 포인트 삼성생명 자 이제 집중하고 다시 본게임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좋아요 네 대연항공의 서비스 자 삼성생명의 서비스입니다 오오오오 그렇습니다 자 위예지 서비스 과감하게 기습적인 최애 자 리시브 득점 이채윤의 서비스 박가현의 리시브 삼구공격 위에서 대연항공은 반드시 또 승리를 해줘야 될텐데요 첫번째 포인트 아 좋아요 최소의 서비스 자 그리고 어 어 지켜냈습니다 박가현 서비스 아 타점을 앞에서 빨리 가져가주면 됩니다 그렇군요 백핸들 멜리가 이렇게 끊어집니다 밀리지 않는 대등한 경기에서 좋은 기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반박자 빠르게 하지만 상당히 좋습니다 리시브 최애서가 가져가 이천연 받아냈구요 아 좋아요 서비스 포인트 사람들이 삼성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길게 팔을 쭉 뻗어봤습니다 자 다시 이천연 아 좋아요 네 최애서 이천연의 서비스 득점 5 6 6 6 6 7 7 7 8 11 11 12 13 13 13 15 14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